1. 폭탄 해체 빡꼭님과 함께하는 폭탄 해체하기 이번엔 제가 매뉴얼을 들고 빡꼭님이 폭탄을 한번 해체해 보겠습니다 빡꼭님 화면은 스카이프 지금 미리보기 화면으로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끊김이 있음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거의 매뉴얼 보는 걸 어떻게 여러분들께 매뉴얼 보는 게 어떻게 빡세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한번 재밌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빡꼭님 자살특공대 출동해 볼까요? 자 빡꼭님 시작합니다 네네 후 후